2019년 10월 6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이 집입니다 여기가 제보자분의 집이고 여기, 이 집에서 자꾸만 도팍을 던기고 먼 흙같은 걸 뿌리고 하던 집이 바로 여집이에요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여기 졸라게 무섭습니다 진짜 기운이 개쎄입니다 여기서도 벌써 느껴져 누구세요? друзets 누군요 누군요? 주십해서 잠시 엄마 아빠 ¿ broaden disp 너무 긴장해서 그러니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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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릴렉스 하자.. 알았지..? 장난치지 마세요 빠꾸 안 하기로 했잖아.. 아따.. 하지 마라니까.. 빠꾸 안 하기로 했잖아.. 불을 조금만 놔줄게.. 잠깐만요.. 그때 저기.. 잠깐만.. 그때 여러분들.. 달랑달랑 커리던.. 이 잔에 제가 이 코리가 뿌려 놓은 포들입니다.. 아시죠? 이 코리가 뿌려 놓은 포들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야 이거..? 십자가가 왜 여기.. 분명히 이 십자가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기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십자가는 분명히 여기 없었습니다.. 그 전에 찾으려고 많이.. 와.. 나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봤어요? 사진 찍찍감사 사본거?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이거 뭡니까? 내가 카메라를 빗을 대고.. 이렇게 가까이 앞에 대고 있는데도 사진을 끌어보고.. 올레벌.. 이거 뭡니까 이거? 사진을 끌어버리고 올레벌..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포도 한 번만 뿌리고 갈게요.. 잠깐만.. 여러분 포도 한 번만 뿌릴게요.. 죄송합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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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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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도망가자 들어오세요!! 대박.. 미쳤어!! 뭐야.. 혼자 안..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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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지? 뭐 이런 곳이 있어? 뭐 이런 곳이 있어? 뭐 이런 곳이 있어? 뭐鐘 아니야? 왜 이렇게 parked어요? 뭔가 이미millimeter 여러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지금? 그때 이 단지가 움직이고 이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 원래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 단지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그 전에 단지도 움직였었지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살다고 어리살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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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잘 탄다!! 잠시만요 잠깐만 거기에 있죠? 와.. 기운새다.. 미치겠다 진짜.. 기운새다.. 제발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물건을 만진 거 있어서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십시오 제발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물건을 만진 거 있어서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십시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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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얘기 안되겠습니까? 얘기 안하실거에요? 얘기 안하실겁니까? 예 얘기 안하실거에요? 미쳐버렸네 진짜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좋은말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좋은말로 된다 좋은말로 된다 잘.. 좋은말로 된다 잠시만요 맴매 안되시구만..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중국 분들이 머무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인건지 진짜로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일수도 아직까지.. 아까 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게 말하고 속삭이듯이 말해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하나를 더 드리지요 잠깐만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덴벼를 피든 안피든 얘기가 안되면은 그냥 빠꾸 하겠습니다 여기는 얘기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여기는 이제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로 하시죠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갈 건데 왜 맨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꼬자고 장난만 치는 당신 니치 팔로몬아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毒